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어 반수경 재배 하다가 애들이 죽을까봐 그 뿌리도 막 그 상태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제가 가장 저렴한 걸 샀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구요 일단 저는 음 이 화분 재배로 바꿨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어 화분 재배로 하고 나서 이 봉우리가 요렇게 꽃이 핀 거구요 음 그때 피어있던 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구요 뭐 뒤에 있는 것도 시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화분 재배로 바꿨던 이유는 요 아이가 너무나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무려 한 달에 한 번 물 줬던 아인데 지금 얘네들도 지금 물 준 지 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처음 분갈이 하고 그 후로 물을 안 줬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화분 재배가 저같이 어 여긴 지금 자무실이 거든요 자무실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얘네들 물관리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물관리 잘 못하니까 뭐 관엽식물도 2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데 음 얘네들이 지금 반수경 재배로 바꾼 게 지금 반수경에서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화분 재배로 바꾼 게 저 뒤에 써 있는 게 9월 10일이네요 한 달이 훨씬 넘었네요 하여튼 성공한 것 같아요 물론 얘들처럼 이렇게 완전 시들시들 한 것도 있지만 쟤네들 물 줘야 겠죠 물이 엄청 고픈 가봐요 예 이제 음 상황 보고 드린 겁니다 어 얘네들 물 주기 직전에 얘네들이 얼마나 마른 상태인지 보여 드리려고 예 예쁜 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파이팅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